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 하면 무조건 컴퓨터 터져야겠다 일단 이건 컴퓨터 터지입니다 어 저거는 무조건 컴퓨터가 터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왕은 죽어야지 어 죽어야지이 사이온지 뭐냐 오른쪽석 병사 이정도 끌고 갈 필요는 없는데 일단 철수하고 어 기다려 오케이 이게 좋겠군 가자 이번 전투는 어 좀 안개 끼게 놔둔 다음에 어 확 들어가는거야 어 달려서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참 좋을텐데 어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은 최곱니다 진짜 어 메로챗겹찾기는뭐야? 메로챗겹찾기는뭐야? 고소님 오타났습니다 저거 뭐야 저거 그렇지! 그렇지 이 날씨지 그래야 우리 차후 갑사들이 달려가가 매복을 해서 터뜨릴수있지 완벽하다 와...뭐야 사전거리 이거밖에 안돼? 자 이번엔 1선 갑사 물러나고 어 이번엔 아예 갑사 계획하지마 그냥 차후 갑사로 저기 잠입해갖고 털꺼야 갑시다 바로 철로 간다 뭐 머뭇거리고 뭐 그런거 없어 그냥 간다 어차피 안개때문에 저마들이 우리를 잘 볼 수 없어 사전거리도 짧아집니다 갑시다 안개에 숨어서 저 성을 잠입합시다 자 자 뭐 안해보죠 병석 얼마나 있지? 우와 많다 제가 오늘 5살 올라가면 아주 신명나겠네 자 잠입합시다 무선실로 올라올 수 있나 자 지금 마이크 잘 들립니까 자 제일 뒤에 사람 마이크 들립니꺼 자아 온다 지금 화살 5발까지 맞아도 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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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죽었어 아저씨가 행동 범위 아니다 바로 올라가자 바로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서 성벽 제압하고 어 놀러감대 일단 성벽 타오른데 떨어지진 않으니까 어 암살단입니다 암살단 무슨 놈의 암살을 씨 뭐냐 몇십명 거의 한 몇백명 끌고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암살단입니다 나름 어 나름 암살을 위해 고안된 병사들입니다 근데 조선은 암살 같은게 없네 닌자나 어 잠입을 할 수 있는 병사가 없어 그냥 대어오고 싸우는거야 노래에요 어 아 tweá 털 해 preferably 붉은 깃바다야 붉은 깃바다야 일단 그들이 나서면 성벽이가 뭐가 없어서 그냥 뚫려 아 비엠 암살다 진지어 목적자가 없으면 암살이다 모조리 암살하라 자 전부다 삐까뻔쩍하게 암살한다 잠깐만 여기도 성벽있네 자 여기도 바로 올라가야되네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바로 올라가버려 그냥 자 자 갑시다 퍼트 여기로 올라갑시다 흫 무슨 이탈리아 산약 특수부대요? 반갑습니다 매우 반가워요 친구들 덤비시그레 덤비시그레 성벽 올라가서 암살은 기본 올라가라 위로 뭐야 누가 누가 지들편에 아군에 화살을 쏴아대는거야 가자 야아 이건 충분하다 이거 충분하거든 남아 접근조도로 야근을 막을만한 병관은 지금 이상이 존재하지 않아 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올라가는거다 우리가 한명도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지금 화살이 맞아 죽을뿐 성을 제압하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성잡 끝 이충 올라간다 아 아 아 에이로가 암살제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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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아 이야 그리데가 망하기로온다 야리 사무라이 어디서 창이 검한테 덤비는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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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많다! 아주 우리를 죽이려고 작전을 했구만 준비 준비 잔말 잡아! 가자! 일단은 궁병대부터 제압하면은 더이상 지원을 할 수 없지 잔말을 잡아 몽땅 죽여라! 야 족굴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 잘 싸우고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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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좋아 이 중간으로 넘어오질 못해 애들이 이만큼 많은 병사가 있는데 의미가 없다 범위 이게 바로 클래스 차이다 바깥쪽에 있는 병사 다 뺐네요 이 안쪽 성 지킬라고 그럼 이 안쪽 성에 병사가 다 나는 건데 이야 많다 언제나 생각보다 많네 자 빨리 올라가자고 자구 앞에서는 한낱 고기 덩어리일 뿐 자 이제 중앙 점령하고 여기까지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깁니다 이곳을 뚫겠다 이동 그들이 간다 중앙떼부로 간다 야 많다 아주 한바탕 제대로 덤빌거가 보구만 중간에 사무라이 있네요 사무라이 어 총합사만 하더러 지금 공선전하고 있어요 미친거지 궁병 뚫고 들어왔습니다 경비병이군 사무줘라 자 경비병 처리 끝 이동 고작 경비병 몇 명이 쫄면 되나 고작 경비병 몇 명이 쫄면 되나 중대장 사망 고작 경비병 자 사람 살라고 고작 경비병 위 aparece 야 역시 상대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바로 조선인 착오가 없어다 已ゃ아 야 어? 뭐야? 야 몰렸다 야 이 방 몰렸어 몰린 상황에서 절대 밀리지않네 이야아아아 아 이건너? 올린걸 풀었다 오! 야야야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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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자 일단은 저기는 이정도 밀었고 여기는 거의 밀었네요 야들이 지나면 그냥 뭐니야 일본군 시체밖에 안싸요 아 아...이거 뭐? 왜이렇게 regardez 거의 다 밀어 나 들었어 야 점점 좁아진다! 좁아진다! 이게 어떻게 된거냐? 점점 좁아진다! 벌써 깃발 밑에까지 밀었어 이런 미친 벌써 깃발 미친하니 한두병은조선 그렇죠 한두병은조선 나머지는 전부다 자들시체 척실하게 조군을 밀고 있다 척실하게 조군을 밀고 있다 악 cas팀 티민이 운면 나머지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지지 일본 지휘관이라면은 이 석을 그냥 두고 나가는거지 벌써 지금 압도적으로 밀렸어요 이맘에 밀렸어 벌써 원래는 처음에 여기에 조금 여기 조금 있었는데 벌써 이맘에 밀렸어 절반 벌써 반대 반이야 벌써 적하고 야군하고 수량이 비싸져서 점령중 미친듯이 밀리는 일본 더 이상 일본은 희망이 없는가 승리 승리 와 길고 긴 전투가 드디어 끝이 났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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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IA 자 이제 한턴을 넘겨줄까 어 지금 우리는 어 상륙작전을 내렸으며 어 일본의 마지막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로부터 일본을 압도적인 전력으로 일본을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BM조선의 압도적인 위험에 무릎을 꿇을지어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중간에 밀렸기 때문에 금방 없어집니다 우리 조선 국왕을 잡으면 물러가주지 우리 왕을 잡으면 우리를 물러가겠다 그 대신 왕은 억수로 쎄다 조선중에 유일하게 한개의 변 한번밖에 뽑지 못하는 근위대가 왕을 지키고 있어 포기해라 겉과 똥으로 넘어가야 우리 병사들이 아니다 아니! 뭐야 넘어갔어 배신이다 배신다 저런 누군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병사에 끌고 가서 없애버렷 발락은 너무 쉐끼 역시 eman 눈 넘어감 반절 인덈이거 생각보다 반전이군 좋았어 끝말 없앨거다 반란군이다 내 집저 저놈들을 쓸어버릴 것이오 준비 준비 저놈 자바를 시전한다 덤벼 발랑우 새끼 와 근데 잠만 갑사가 너무 많다 생각보다 적의 갑사가 많다 가자 야 돈은 엄청났다고 한다 어 정말 어마어마한데 야 돈때문에 목숨을 걸어 저놈 멍청한 여러분들은 저놈 멍청이가 되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딱 B가 적당하군 일단은 살수로 몸빵을 대고 어 차후 갑사를 보내가 발렁이 낫겠지 앞에 어차피 갑사가 있으니까 총알바지가 필요해 어 갑사의 위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하니 어 그에 맞게 준비를 합시다 자 총알바지 출동 자 총알바지 출동 전진 그것도 빠르게 자 총알바지 잡아죽입시다 야아 발랑군봐 야 색깔 봐라 발랑우시기 저 사뭇따로 온 반랑군들을 봐라 차고 덜겨 어차피 저거 뚫고 들어가야돼 야아 갑사대 갑사라 뜬금없는 빅매치다 그것도 훈련 잘된 갑사대 갑사다 어 뜬금없는 빅매치인데 와아 잠만 저 갑사가 아마 가기전에 끝나지 않을까 싶던데 원래 갑사간 전투는 기병없으면 힘들어 어 차고가 빠르게 뚫고 들어가야돼 자 세정렬 자 세정렬 도착할때까지 살아남을라나 도착하자 어 일단 두고 보자 원래 갑사대 갑사전은 개판이지 정상일리가 있나 어 정상이면 그게 더 이상하지 일단은 갑사가 들어왔으니 적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적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 차고 갑사대 갑사라 참 웃긴 조합이네 안녕 안녕 안됨 물량이로는 밀어야지 자 차고가 끼어들었으니 어 갑사가 금방 정리되겠고만 알겠습니다 와 이건 결국에 둘다 잘 뭐냐 둘다 공멸했네 하니깐 이게 원래 좀 이래요 이 전투가 어 전투가 이게 상당히 웃겨요 이게 둘다 공멸해버려 어 조선 vs 조선 이렇게 됩니다 어 둘다 피해가 막대 어 끝나면 거의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뭐 그런 전장입니다 야 빨리 정해서 한구 잡아 저렇게 훈렴이 잘되있네 야 그래봐야 훈련병이야